소니가 UHD를 지원하는 4K 화질의 디스플레이폰 엑스페리아 Z5 프리미엄을 공개했습니다. 엑스페리아 Z5 프리미엄은 UHD 동영상 촬영과 함께 5.5인치 UHD 디스플레이로 인치당 806픽셀이 제공되어 4K급 재생이 가능합니다. 물론 MHL6 연결을 통해 4K TV로 직접 동영상을 재생할 수도 있죠. 또한 4K 업스케일링 기술이 적용되어 4K로 촬영되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4K급 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장 메모리는 32GB이고요. SD카드를 통해 200GB까지 확장이 가능한데요. 고용량의 UHD 영상 파일을 염두에 둔 세팅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소니 알파 카메라 엔지니어들과 협업으로 제작된 2300만 화소 XMO RS4 모바일 센서를 탑재했고요. 위상차 AF와 콘트라스트 AF 방식을 결합해 0.03초 내에 초점을 포착하는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 기능도 적용했습니다. 4K 화질을 지원하는 엑스페리아 Z5 프리미엄이었습니다. 5K 화질을 지원하는 엑스페리아 Z5 프리미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